여러분이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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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? 저는 지금 일산 설문동 칼빌리지에 나와 있습니다 약 100여 세대의 단독들이 모여있는 일산의 대표적인 전원 마을 중에 하나죠 만약 저라면 이 마을에 우리 부모님 모시고 들어와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주 꼼꼼히 살펴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 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 표기해 놓겠습니다 그럼 한 바퀴 둘러보시죠 중년 신사 같은 전원 마을 예전에 대한항공 기장님들이 한 분 두 분 이곳에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지어진 이름 칼빌리지 어때요? 전체적으로 중후한 매력이 느껴지시나요? 건물이나 차량, 마당에 놓인 세간살이 등으로 보면 전원생활 내공 꽤 깊으신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물론 새로운 얼굴들도 없는 건 아니고요 근데 여긴 일산 어디쯤일까요? 지도로 보면 대략 이 정도쯤 됩니다 여기가 일산 생활권이니까요 주요 인프라와의 거리도 꽤 괜찮은 편이죠 천천히 마을을 돌다 보니 슬슬 궁금한 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큰 길은 이 앞에 2차선이 전부인가? 여기서 일산 시내나 서울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? 버스는 있고? 근처에 학교가 안 보이네 아이들 있으면 여긴 좀 어려운가? 일산에 큼직한 종합병원 많은데 여기서 가려면 어떻게 가지? 또 편의점, 마트는 어디 있고? 아 그나저나 주변에 공장 창고 참 많네 이건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? 어떻게 이 마을 부모님들이 좋아하실만 한가요? 이제 직접 걸어보며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함께 답을 찾아보시죠 본격적인 도보 여행 함께 시작해 보시죠 이 동네 분위기 참 편안하지 않나요? 논이며 텃밭이며 전형적인 전원 마을스럽다가도 코너를 돌면 왠지 고급스러운 면도 있고 말이죠 아 최근에 이 마을 주변에 큼직한 호재가 하나 완성됐습니다 바로 이 서울 문산 고속도로 요즘 이것 하나로 동네 가치가 완전히 새롭게 재평가되고 있다죠 하지만 여기서 진입하려면 살짝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거리는 약 3km 그 다음으로는 일단 버스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왜냐? 차가 없는 노약자분들께는 이게 생명줄이니까요 60번 마을버스 딱 한 대 있네요 대수가 좀 아쉽죠? 여기 학생들, 노인분들 무조건 이거 한 대로 일산 시내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 대신 동국대병원에서 일산역까지 야무지게 훑어주고 오네요 아까 학교 찾았죠?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석초 1.5km 이 마을 조금 앞에 떨어져 있었네요 하지만 중고등학교는 역시 일산 시내까지 나가야 하는데요 다행히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중산중 6.3km, 중산고는 5.2km 어때요? 이 정도는 마을버스로 아이들이 혼자 통학하기 충분한 거리죠 이번엔 종합병원 참 중요하죠 특히 이렇게 약간 시내와 거리가 있는 전원 마을이라면 반드시 미리 체크하고 들어갈 것 일산 하면 다양한 종합병원들이 많은 걸로 유명한데요 근처를 살펴보니 동국대병원이 있네요 7.7km 또 가까운 대형마트로는 이마트 풍산점이 있습니다 외곽에서 이 정도 거리면 거의 같은 생활권이라 봐도 무방하죠 하지만 동네 작은 약국이나 편의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건 아무래도 좀 아쉬운 대목이네요 저는 이 마을 크게 두 가지가 눈에 걸렸습니다 하나는 뚝뚝 끊어진 내부도로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길이 턱턱 막히곤 했는데요 돌아 나가려면 양쪽 차들 때문에 무조건 후진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 상당히 곤욕스러울 게 눈에 선하더군요 또 하나, 동네 주변을 가득 메운 공장 창고들 야, 대체 언제부터 저렇게 생겨난 걸까요? 마을 입구에 이 표지성마저 없었다면 다 같은 공장, 창고로 보였을 정도 에이, 이 정도 없는 전원 마을이 우리나라에 어딨어? 물론 압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순전히 파는 사람 얘기 거기 들어가 살 사람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매일 아침 지게차 소리에 눈을 뜬다 안 그래도 좁은 도로 집에 갈 때마다 대형 트럭들로 항상 밀린다 글쎄요, 기분이 어떨까요? 이 부분 반드시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?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부모님 모시고 들어와 살만 하신가요? 아, 저라면 어땠냐고요? 글쎄요, 이번에도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점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 독립, 만세!